안녕하세요 스마트입니다. 오늘은 전시간에 예고해드린대로 파워포인트에서 플래시파일과 온라인 플래시게임 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래시게임 사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제가 시도해본 많은 방법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에서도 많이 이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둘 다 100% 잘되는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설치해주시고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시켜주신 다음에 이거는 우선 내려주시고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시켜주신 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 여기서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뭐 뭐 여기 다른거 다 무시하시고 파이어폭스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 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겁니다. 여기서 실행 눌러주시고 어 저는 뭐 파이어폭스를 기본 웹 브라우저 만들기 이거 사용 안할거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주시고 해제해 주시고 사용 안하실 분들은 여기서 설정 눌러주시면 어 모질라에 설치 정보를 보냄 이거는 굳이 필요없고 체크 해제 여기 바로가기 생성 여기 저 바탕하면 바로가기는 필요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해제해주시고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설치가 됩니다. 일단 이 인터넷 창은 달아주시고 뇌물 너무 많이 자제하기 때문에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하여튼 화엣복스 음 음 음 음 설치 다 됐고 여기서 뭐 즐겨찾기 설정 가져오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저는 뭐 파이폭스 메인으로 쓰실 분들은 즐겨찾기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게 해서 다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기본 브라우저로 제가 설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가 뜬 건데요 저는 계속 사용을 안할거기 때문에 여기 파이폭스 시작할때마다 이를 확인합니다 체크해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더이상 안 뜰것입니다 뭐 이상한 탭들 뭐 가입하라고 되어있는데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플래시 저기 플래시 게임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그 주소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슈퍼스태커 그러면 플래시 게임을 다른데 찾아봐야되겠네 그러면 플래시 게임을 다른데 찾아봐야되겠네 그러면 플래시 게임을 다른데 찾아봐야되겠네 여기서 아무 플래시 게임이나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기서 좋아하는 플래시 게임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그거를 한번 다운 다운을 받아보겠고 안다운 게임 아이고 여기서 인생게임 여기서 인생게임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아이고 음 음 플로그인이 필요하다고 공유할 데이터 생태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여튼 지금 재생은 안돼도 재생은 안돼도 할 수는 있으니까 여기 플래시 재생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페이지 등록 정보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페이지 정보 창 뜨면 미디어 눌러주시고 여기서 뭐를 찾냐면 음 인베드라고 되어있는거를 찾습니다 여기서 복사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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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리트로 돌아와 주시고 저번에 유튜브 동영상 했던것처럼 개발도구가 들어 가신 다음에 기타 컨트롤 들어 가신 다음에 여기서 선공 똑같습니다 여기서 쇼c 웨이브 플래시 옥젝톡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박스 그려주시고 여기서 클릭 속성 눌러주시고 movie 여기서 붙여넣고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붙여넣어만 주시고 x 눌러주시고 슬라이드쇼 해보시면 지금 재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제가 플래시 파일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일단 플래시 파일이라고 해서 플래시 파일도 동영상 파일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플래시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나 상관없겠지 하고 뭐 삽입에 비디오에 뭐 비디오 파일에 뭐 저기 비디오 들어간 방에 비디오 들어간 방에 보시면 어 여기 비디오 파일 여기 클릭 버튼 눌러봐도 플래시 플래시 미디어 여기 해봐도 swf 가 안보입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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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swf 즉 플래시 파일은 엄연한 동영상 파일이 엄연하게 따지면 동영상 파일에 안들어갑니다 여기서 취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보시면 일단은 파일을 파일을 여기서 찾습니다 제가 지금 인코딩 인코딩 방에 어 인코딩방에 어 인코딩방에 어 어 이 파일을 제가 사유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우클릭해 주시고 속성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위치 위치를 복사를 해주시고 이거를 닫아주십니다 이것도 닫아주시고 음 파워포인트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개발 아까처럼 개발도구에서 컨트롤에 기타 컨트롤 해서 어 어 숏 웨이브 플래시 오브젝트 확인 그 다음에 박스 아까처럼 그려주시고 우클릭 속성 여기서 무비에서요 무비에서 아까 위치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어 주시고 끝난게 아니고 어 여기서 키보드에서 원표시를 음 원표시를 찾은 찾습니다 원표시 원 표시 원표시 해 주신 다음에 제꺼는 제꺼는 대괄로 옆에 있습니다 제꺼는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원표시 찾아서 눌러주시고 한 다음에 뭐 제께 아일랜드 아까 파일이 뭐였지 아이폰 아까 파일 이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코딩 아일랜드 파일명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음 파일명 파일명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점 해주시고 SW swf 잘 맞았나 파일 이름은 꼭 정확히 해주시고 끝에 swf만 붙여주시면 끝난 겁니다 x 해주시고 한번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작권에 안걸리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파일이 있어야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도 요것도 인터넷이 되고 뭐 인터넷이 되고 뭐 파일이 있고 해야 이거 제대로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된다 하시면 이걸 아예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세요 사람들한테 그런 그런 편의에 저는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파워콘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